남편을 풀짤라 이거 야채 모두 이거 다 짤라요 여러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저는 말을 아 알아 알아 그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음식 엄마가 직원 준비 전문이에요 엄청 많이 여러분 이거는 한국 없어서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직원 차와 많이 먹어요 엄마가 준비 전문 세 개 여러분 이거는 망고 마린 이에요 이거 두 개 그렇게 직원 사람 돈 없어서 밭 농사하고 뭐 있어 그리고 소문 그릇이 이거는 라오스 매운 고추 가루 이에요 엄마가 제 개 생각 음식 엄마 수다 이 년 롯고 제 남편 잘 못 먹어요 마우스 음식 이거는 양념 마우스 사람 국고 사라 소문 그래서 토요 써도 멋있어 떨벨 국사라 소문 이거는 숙순이에요 이거는 문 문 넣고 20분 그리고 숙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 소 하지만 피부 아니 피부 피부 소 이거 라오스 많이 먹어요 이거 엄마 엄청나네요 라오스 갔다 왔다 케리아 농장 가졌어요? 케리아 이거 어리네 8년? 네 고장 났어 왜 왜 안 벌어요? 버리면 돈 쓰고 버려야돼 네 농장에서 써가지고 뭐예요 수 수 대공물 수원지에다가 수원지에 호수를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호수들 들어 올렸거든 응 물 안 나와 30m 지점에 물이 안 나와 오래간만에 한번 빨아야돼 네 이렇게 하면 물 안 나오거든 한번 빨면 나와 오래간만에 물 안 빨자 폭우가 지나가지구 이거 물이 안 나오잖아 지금 입 입 이거 하다 이불하고 빨아야 돼 에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이 깔망 없어 이렇게 하다 힘들어 응 맞아 다 한번 일어네 원래 물 안먹는데 목막이 내려가면 물이 펑펑 나온다 아 진짜요? 팜팜팜팜 심그때 물 나올거야 이가 맞지? 만해 문어다 만해 이게 계곡물 끌어온 기술이야 왜?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고 엄청 끊게 나오잖아 이래야 되거든 이게 계곡물 끌어온 기술 치고 포도는 여기서 팥 원래 같은 거 왜? 어떡해요? 원래 이거 먹어 이거 원래 다 먹어요 원래 한 마리 왜 다 먹어요? 풀 많이 있어서 왜 안 먹어요? 이거 사람 심어 몰라요? 아... 거짓농사 호박 빨리 그대 와... 2주일 와... 여보 보다 보다 와... 호박 거짓농사 와... 아메싱 와... 고통님 와... 아... 1주일 호박권길 와... 호박이... 돌기가 완전히... 호박죽이 완전히... 많이... 호박죽이 엄청 빠졌네 네 와... 호박죽이 엄청 빠졌네 아니 여기 호박죽 완전히... 와... 여기 많아 여기... 여기 더 많아 아빠 아... 오이... 맘에 여러분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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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1주일 와... 와... 라오스 작사에 많이 크다 와... 대박 대박 여러분 오늘... 오늘... 와... 라오스 작사에... 와... 이거... 와... 와... 많이... 와... 아... 와... 와... Dyilla... 으으으 Army illustration 농사하고 힘이지만 세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다가 제 건깃 오늘 이 건깃 합격하여 친구에게 선물이에요 신도 기독사 사라요 음식 왔어요 이거는 신도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농사하고 스트레스 없어요. 이거는 원효일 신구 베트남 전문이에요. 신구 베트남 요즘 한 명 일 없어요. 돈 없어요. 같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이거는 태국 꽃수이에요. 아시안 마트에서 많이 비싸요. 여러분 시권사가 행복이 있어요. 농사하고 과일 나오다 먹을 땜이 있어요. 와. 맛있어. 딱딱지로 하네. 맛있네. 맛있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키리입니다. 라오스 갔다 온 이후로 농장에 오늘 첫 방문했습니다. 농장에 작물들이 많이 자랐고요. 라오스 여자 권키리씨 오늘 또 삼계탕을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백수 보다는 삼계탕이 좋아. 이렇게 난 좋아 이게. 삼계탕이 뼈를 딱 틀었을 때 살이 이렇게 훅 빠져야 돼. 이렇게 쭉 빠져봐야 돼. 좋아요. 이게 삼계탕. 네. 잡살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좋다니까 이게. 이게 좋아. 이거지. 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네. 맛있어. 국물 한번 먹어볼까? 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삭아삭하고. 저국 requis. 맛있다. 오이가 약간 딱딱지근한 거. 네. 사제를 참 headset higher. 거기서 после UK과 함께 Lunch муж식이 통해서 가죽을 either 과죽을 내가 저희의 사진으로 만들어서 analys hurt someone. 조금조금 오빠 매워. 매워. 달콤코스같은 거. 매워. 진짜 맵다. 이건 뭐야? 호박. 네. 호박이 덜 자란거 세 끼 아니야? 세 끼 호박? 아니요. 긴 낙하가 많이 있어서 흑잘라 까치라 우스우스 이렇게 먹어요 어때요? 음? 맛있는데? 랍스에 많이 먹어요 라오스에는 이게 삼계탕 없어 백숙 맞아? 백숙이야 나중에 라오스에 가서 엄마 부모님 이거 삼계탕 이렇게 해서 한번 해드려 봐 기가 막히지? 엄청 좋아할걸? 생각 좋아요 와 여러분 오늘 삼계탕 내 입에 딱 맞습니다 저는 백숙보다는 삼계탕이 좋아요 삼계탕 안에 들어가는 찹쌀 이거 이게 너무 맛있어 국물이랑 너무 맛있어 오늘 요리 100점 만점에 100점 진짜요? 어 가지고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쌈장 찍어먹으니까 맛있네 이거 라오스에서 다해요 음 호박줄기 그 다음 호박셋기 이것도 이렇게 요리해서 쌈장 찍어먹으니까 맛있어요 아 이것도 맛있고 이게 다 우리 농작물이네 네 수확한 농작물로 요리한 거네 네 아 최고네 손 손 잘라 해요 만약에 남편하고 풀 그리고 약세 이거 다 잘라요 그리고 어디서 제가 혼자 먼저 하고 다른 어 팥괜찮아 아니면 팥약세 있어요 남편은 몰라요 뭐 약세 뭐 풀 이거 다 잘라요 눈 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 번호와 시작하는 하루 마치 내 인생의 포커스가 지금에 맞춰진 걸까 따뜻한 모닝커피의 향기가 오늘 하루도 날 기대하게 만드는 길쯤에 permission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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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해물 세 모델이 고타자 라이브 그룹이 아이고 아이고 만약에 저는 마르르 아라 아라 그룹이 아이야 쏘리 아래 이스라 저는 생까브 홍떼리니임니 생까브 홍떼리니임 맞죠 아 장을 이제 끓이는 거예요 네 이거 한국 음식 전통이에요? 네 보리밥집이라고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장이 이렇게 나와요 쌈에 싸먹게 되고 비빔밥 우리 비빔밥에도 이렇게 넣고 쌈 싸먹을 적에도 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렁쌈밥 이게 우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렁쌈밥 근데 야채가 많이 나오지 아 네 야채를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쌈을 해서 먹어도 되고 네 이거 넣어가지고 이제 보리밥에다 이거 이래이래 쓰러가지고 이거 넣고 해가지고 비빔 아 비빔 네 비빔 해 먹어도 되고 네 생각 안 돼요 응? 왜 그냥 이렇게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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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밥이 원래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아 잠시만 덜 됐다 근데 아직 덜 된거죠 아니요 다 된거에요 다 된거에요? 응 응 원래 이제 응 아침에 불궈놔야지만은 되는데 응 아침에 불궈놓으면 이거보다 더 커져 응 응 나왔으면 그냥 고들 고들갑 응 응 이게 안 뭉쳐져 흐흐흐흐 쌈을 먹어도 되고 여기다 해가지고 뭐 비벼가지고 싸먹어도 되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